일본어 실력 오늘도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이 쑥쑥 쑥쑥쑥해질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토미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 인삿말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좀 예의 바른 외국인이 된 듯한 느낌 드시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토미 선생님이 던지는 인삿말에 우리는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사토미 선생님 부탁드려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こんにちは こんばんは さようなら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いえどういたしまして すみません いいえ大丈夫です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시겠죠? 저처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니에요 천만해요 라는 표현 대신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했었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했었었죠? 이해 이해 그렇죠. 이해를 두 번 미쳤었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삿말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교과서 30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자, 30페이지의 자기소개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일본에서는 항상 처음 만난 사이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처음 뵙겠습니다 로 항상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인사 표현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꼭 하나 외우세요 한다면 처음 뵙겠습니다 시리즈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처음 뵙겠습니다 발음 한번 사또미 선생님 발음을 듣고 따라해볼까요? 하지메 마시데 하지메 마시데 자, 이번에는 아무쪼록 잘 부탁해요 에서 아무쪼록부터 가볼까요? 도우조 잘은요 여로식구 부탁해요는요 오네가이시마스 아무쪼록 잘 부탁해요 도우조 여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 다음에 좀 더 완성도 있는 인사를 하고 싶다면 요 사이에다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도 괜찮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다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메 마시데 야마다です 아무쪼록 잘 부탁드려요 도우조 여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자, 요거에 대한 대답으로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저야말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치라 고소 거치라 고소 자,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는요? 거치라 고소 도우조 여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거치라 고소 도우조 여로식구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본문에서 요 부분이 한번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복습해보죠 자, 요번에는요 31페이지에 안부인사 묻는 표현도 한번 가볼까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자, 근데 얘는 인사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겐키 데스까까까까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모으고 영화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안부 물을 때 막 살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에 네, 덕분에요 요런 대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가게는 그림자라는 뜻이고요 삼아는 이제 욘삼아 할 때 삼아죠 그래서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날 걱정해줄 때 사용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누구의 덕분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날 걱정해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선생님, 어떻게 올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이, 오가게사마데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하이, 오가게사마데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하이, 오가게사마데 그렇죠 다 제 덕분이 아닌 거죠 덕분일 때는 쓴다기보다는 나를 걱정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요번에는요 다녀오겠습니다 요 표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잇떼키맛 잇떼키맛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잇떼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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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토미쌤 다녀왔어요. 타라이마 타라이마 어, 어서 돌아오세요. 오카이리나사이 오카이리나사이 자, 이건 존댓말이고요. 반말로 어, 어서오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카이리 오카이리 그렇죠. 자, 나사이를 빼고 오카이리까지 하면 어, 어서와 어서 돌아오렴 이렇게 이제 반말로 쓰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인사표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표현들을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타라이마 이걸 매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엄마를 보면서 맨날 들어갈 때마다 타라이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궁금해서 묻겠죠?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하면 되니? 응, 엄마는 오카이리 해.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사용하면 내 인사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꽂힌 인사표현이 있다면 매일매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권할 때 쓰는 권유의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서 들어가세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도저 도저 자, 근데 이 도저는 원래 어서 들어가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전부 도저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예를 들어서 빈의자를 가리키면서 도저 하면은 아유, 앉으세요. 이런 뜻이죠. 자, 펜을 내밀면서 도저 하면은 아유, 쓰세요.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문을 가리키면서 도저 하면은 아유, 먼저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키면서 도저 하면 뭐예요? 아, 드세요. 이런 뜻이죠, 그쵸? 우리나라 말이랑 반대죠? 우리나라 말은 음식을 가리키면서 도저 하면 뭐예요? 또 달라는 거죠. 일본은 도저 하면 드세요. 우리는 도저 하면 먹을게요, 제가. 좀 다르네요. 제 유머가 너무 유치했나요? 자, 그래서 도저 하면은 뭔가 권할 때 항상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권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경중에 따라서 감사 인사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고기를 권했다.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도저? 도모, 아리갓오고자이마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풀떼기를 권했다 하면 도모, 그렇죠. 경중에 따라서. 가벼울 때는 도모,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걸 권했을 때는 도모, 아리갓오고자이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33페이지의 식사, 인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자, 근데요. 33페이지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에서 사람이 손을 모으고 가운데 젓가락을 끼고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일본은 보통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잘 먹었습니다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모으고 인사하죠. 선생님,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고치소사마데시다. 고치소사마데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을 모으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이 인사표현도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식당 같은 데서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데시다. 이런 거 하면 아무래도 식당 주인이 되게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인사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 표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 36페이지 부분에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보면은요. 김민수 씨와 야마다 씨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초 후에 사토미 선생님이 대답을 정답을 얘기하실 거예요. 자, 우리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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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